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조는 지금 노론과 싸우고 있어요 노론도 뭐 정권은 다 노론이 잡았다고 보면 되죠 근데 노론보다 더 많은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 소론? 아니 소론은 완전 찌그러져 있어 지금 누굴까요? 백성이죠 정조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왕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론이고 뭐시기관의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어떤 백성들? 소외된 백성들 해요 정말 정조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정조는 거의 처음으로 조선 왕 중에서 처음으로 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한민국 할 때가 민국이요 말 그대로 백성의 나라다 이거죠 그 이전 왕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요 아국이라고 했어요 아, 나, myself, 내 나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정조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정조는 내 나라가 아니다 민국이다 백성들의 나라다 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부를 때 시민이라는 말을 써요 정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일반 모든 백성들을요 특히 차근차근 정조의 정책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노비들을 거의 해방시키려고 해요 노비들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비들은 있을 수가 없다 노비 해방하라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궁에 있었던 노비들도 난 이놈 저놈 한 적이 없다 왜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자, 얼자, 엄마가 첩이다, 엄마가 첩이다 이것 때문에 과거 시험을 못 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서자 출신 가운데서도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다 규장강신이라는 학자로 뽑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 박재각, 유득공, 이덕무 우리는 아마 그 국사 시간에 실학자들이라고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실학자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박재각을 봅시다 아버지가 도수긍지예요 아버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엄마가 협의였어 서자죠 정말 똑똑했지만 박재각은요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실력을 인정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걸 딱 정조가 본 거죠 아깝다 너 규장강에 들어와라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 같은 외국에 관심이 많아요 박재각아 제가야 이리와라 네 전하 너 청나라 한번 갔다 와라 청나라요? 좋죠? 청나라를 정말 무시로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랑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실학자니까 오랑캐도 똑같은 사람이죠 오랑캐 다리가 네 개입니까?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배우자 해서 객관적으로 청나라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요 특히 중국의 성들 있잖아요 성 말리장성 이런 것들 성의 건축법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성의 건축법을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걸 짜잔 펼친 것이 바로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반 남한산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전통성과는 약간 생김새가 달라요 수비하는 망루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전형적인 중국식 도성 건축 방식이거든요 특히 직접 가서 보세요 돌로 쌓은 부분도 있지만 벽돌로 쌓은 부분도 있어요 수원화성 이게 중국 성들은 벽돌로 대부분 쌓습니다 진흙을 불에 구워가지고 쌓아요 에? 그럼 더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돌로 쌓은 성 있잖아요 이거는 포탄 맞죠? 무너져요 깨지면서 와르르르 돌이니까 근데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쌓은 성 같은 경우에는 포탄이 떨어지죠 이게 푹 박혀요 그냥 흙으로 된 산에 박히는 것과 똑같아요 퍽퍽퍽퍽퍽퍽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청나라와 얘기하려면 니 하오마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재가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과거제도를 폐지하자 라고 해요 물론 자기는 지금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정조가 서자 얼자 시스템 폐지를 해가지고 왜 그럼 박재가가 과거제도 폐지를 주장을 했냐라고 하면 과거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루왕, 노노, 맹자, 달달달 외운 다음에 어떤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건 시 쓰는 거예요 시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수가 있나? 아니죠 시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국제무역통상법을 배우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재가가 한 말은 뭐냐면 이런 실다리 없는 과거 시 쓰는 거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역할 수 있는 외국어 시험 경제학 시험 이런 거 보자라고 주장을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건 국사시간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박재가가 뭘 했냐면 중국의 모든 이런 첨단 기술과 지식을 모아놓고 북학의라는 책을 만들어요 두 번째 실학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 득, 공이에요 이 양반은 뭘 하신 분이냐면 발해 역사를 총정리했어요 발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발해가 약간 포지션이 애매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저걸 우리나라 역사로 봐야 되는 것인가 뭐 고구려 유미인이 만든 나라라는 건 알겠는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 대부분은 말갈족들이고 뭐 하니까 이걸 우리나라인가? 외국으로 봐야 되나? 했는데 유, 득, 공이란 분은 무슨 헛소리냐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다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발해고라는 책을 씁니다 발해의 역사서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발해 역사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거든요 발해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니까 그리고 유, 득, 공이란 사람이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쓴 이후부터는 명백하게 발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다 라는 것이 이제 딱 명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덕, 문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덕, 무 이덕, 무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덕, 무는 별명이 간서치였어요 건강검진할 때 나오는 간수치가 아니라 간서치 볼, 간, 책, 서, 바보치 띠리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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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책만 보는 바보예요 이, 무 선생님 물론 저 선김도 간서치지만 여러분들의 간서치는 몇 낱입니까? 항상 책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덕무 선생이 물론 저선 김도 간서씨지만 여러분들의 간서씨는 몇 나옵니까? 항상 책에 둘러싸여서 맨날 정말 밤이고 낮이고 책만 봤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장각에서 이덕무 선생님이 뭐 했냐면 출판사업을 주도합니다. 책을 만들어요. 이덕무 선생님이 책을 만들 때 기본 정신은 뭐냐면 옛것을 본받아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이거예요. 옛것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였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어벤져스, 실학자 어벤져스를 규장각에 딱 앉혀놓고 정조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너희들 서자, 얼자로 만들어진 어벤져스. 너희들은 조선개혁의 어벤져스들이다. 이 나라, 민국, 조선민국,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내놓도록 하여라. 라고요. 그러면서 정조는 솔직히 정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고개를 숙이는 나라였거든요. 오랑캐 나라지 않습니까?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정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학자들과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냐면 우리가 조선에 있는 유학자들이 소중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쉴 데 없는 말이죠. 뭐냐면 우리 조선이 작은 중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중국 대륙에서 중화는 사라졌잖아요. 왜? 여진족의 오랑캐의 청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중화 명나라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대중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들 조선은 바로 이 대중화의 대를 이은 소중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조는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청나라 문명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배우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실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학자들을 다 중국으로 가서 보낸 다음에 견학을 시켜요. 가서 보고 오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양반이지 않습니까? 연함 박지원 선생. 박지원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죠? 열하일기라는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 1700년대, 1800년대 중국 문화, 사람들이 뭐 먹고, 뭐 살고, 어떻게 살고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박지원 선생님께서 중국을 언제 갔냐. 1780년, 그러니까 정조 4년 차죠. 이때 중국 청나라의 황제가 걸릉제라는 황제였는데 70살이었어요.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생일 축하 사절단이 또 조선에서 가야 돼요. 이 사절단에 꼽살이 끼어서 갑니다. 정식 사절단은 아니었어요. 자기 사춘 형이 정식 사신단이었는데 거기 형, 이번에 중국 간다면서 나도 좀 가자, 형. 나도 배울게. 나 관심 많거든. 알았어, 야. 가자. 그래서 사춘 형 따라서 묻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걸룡제 70살 생일 파티에 베이징으로 가는 사절단을 따라갑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그런데 왜 책 제목이 열하일기냐. 베이징에 갔어요. 한 두 달 걸려서 걸어갔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갔는데 황제가 항공에 없어. 뭐야 이거.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황제 짜인 알 어디냐. 물어보니까 잠깐 지금 열하에 있는 여름 산장이 놀라갔대요. 열하가 도시 이름인데 지금 현재 도시 이름은 승덕이라는 도시예요. 여기에는 여름 산장이 놀라갔다. 여기에 또 회의가 벌어집니다. 사신들끼리. 지금 황제께서 베이징에 없고 지금 열하에 가셨다고 하는데 어쩌지? 그냥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안 오면 조선 갈까? 아니면 우리 열하 갈까? 거기 가서 우리 또 인사드릴까? 가자. 유턴. 열하가 그러니까 베이징, 우리나라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중간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이징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가야 돼요. 가요. 거기서 건령제를 만나고 생일 선물 해피 버스데이 투유하고 파티에 참석을 했던 이런 여정을 그린 일기가 열하일기입니다. 연한 박지호 선생님은 사신단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 넘는 순간부터 압력강 꼼꼼하게 다 적어요. 이 사람들은 뭘 먹고, 뭐 공부하고, 어디서 뭘 사 먹고, 무슨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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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어요. 음식 뭐 먹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동네마다 이 동네에서 정말 글 잘 쓰는 사람이 있다 소문이 나면 그 집에 가서 물론 말은 안 통하니까 필담으로 샤악 하고 열하일기를 보면 연한 박지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요. 우리가 조선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은 성 만들 때 다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을 쓴다고요. 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집들이 다 벽돌로 지은 집들이었다. 벽돌을 지은 집이다 해요. 그런 반면에 조선은 뭐였습니까? 진흙 발라서 지었잖아요. 진흙 발라서. 폭우 내리면 무너지고. 진흙, 구워 만든 벽돌, 폭우가 아니라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죠. 그리고 벽돌로 건물을 만들면 뭐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뭐가? 뭐가? 규격화가 가능해요. 벽돌 사이즈가 벽돌 만드는 공장 사장도 뒤죽박죽 사이즈 만들면 자기도 손해잖아요. 찍어내는 틀이 하나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딱 규격 사이즈의 벽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만들면요. 집집마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집들이 다 비슷비슷한 규격화가 돼요. 이걸 보고 연안 박지원 선생님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도로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집이 규격화되다 보니까 도로도 규격화가 된 거예요. 이미 청나라는. 그 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차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차의 폭이 1m인데 갑자기 도로 폭이 40cm로 줄여든다고 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도로 사이즈가 딱 규격화된다. 그러면 이 마차 타고 이론상 중국 대륙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 산길이었잖아요. 산적 나오고. 이거 우리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쓰신 열화일기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밥을 거기 현지에서 다 먹었어요. 자기들이 싸간 밥은 압록강 넘자마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 먹어요. 돼지, 비계, 비빔밥 이런 것들 사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고수 범벅이었을 거거든요. 청나라에서 먹었던 음식들. 이 양반 조선 사신들 가운데서 고수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 200년 사이에 과연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가서 그러니까 고수가 중국어로 샹차이잖아요. 우리가 저도 중국 패키지 여행 가이드로 맨날 가는데 가면 고수 못 드시는 분 손 들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손 들어요. 적어도 반 이상 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라고 해요. 고수 빼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면서 부야오 팡 샹차이라고 해요. 부야오. 불요예요. 필요하지 않다. 방송국 할 때 방자거든요. 풀다. 그러니까 풀어놓을 필요가 없다. 샹차이를. 즉 고수 넣지 마세요. 부야오 팡 샹차이. 따라해보십시오 여러분. 부야오 팡 샹차이. 그러면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보면 부야오 팡 샹차이란 말이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냥. 이게 비누맛이 나는 풀인데. 이게 뭘. 이게 없어. 20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요즘은 드시는 분 많지요. 그런데 한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미국식 파. 쌀국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 기겁했어요 그때요. 비누 맛나는 이상한 풀을 국에 넣는다고. 그거를 수저로 하나하나하나 건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정조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책 출간 사업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말 나 가슴 떨려. 정조가 직접 출간을 한 책 가운데서 이게 있어요. 이충무공 전서.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책이에요. 정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너무 중구난방 뒤죽박죽이었어요. 난중일기 있죠.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이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난중일기라는 표현 자체는 정조가 만든 이름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기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쓴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오늘은 변서 두 번 갔다. 이거 여러 개의 일기장들을 모아요. 정조가. 모은 다음에 책 한 권으로 딱 만듭니다. 그게 난중일기예요. 이충무공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그런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이순신 장군 백과 사전을 만들어요. 딱 언제 태어나셨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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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전을 참전하셨고 언제 노량해전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딱 세트로. 그리고 더 정조가 위대한 게 뭐냐. 구선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설명과 함께. 구선 말 그대로 거북선이에요. 도 그림. 지금까지 정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뭐 있었더라. 거북이 모양의 닌자 터틀배. 이게 정조 때 모든 자료를 다 정조가 모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설계했던 구선. 거북선의 구조와 그런 크기를 설계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다시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화든지 이번에 나왔던 영화 노량 등등등에서 우리 거북선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재현할 수 있었던 큰 공이 누구냐면 정조가 직접 그리신 구선도라는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보고 내려가지고. 그리고 정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홍도예요. 어? 그 민속화 그린 김홍도요? 자 김홍도가 많은 분들이 민속화가를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민속화를 그리긴 그렸지만 민속화가가 아니라 궁중화원 즉 왕실의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소속 화가였어요. 그러면 김홍도는 왜 무슨 그네 타는 여인들 빨래턱 이걸 그렸냐. 정조가 시킨 거예요. 정조가. 왜? 정조는 애민정신.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왕이 그냥 왕 곤룡포 있지 않습니까? 벗어놓고 그냥 일반인 평상복 입고 잠행해서 길거리 나가고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나라님인데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요? 호의무사 한두 명? 그러니까 궁 단벽 하나를 사이로 두고 왕은 바깥에서 세상을 알 수가 없고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왕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고 정조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못 나가니까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궁중화가였던 김홍도한테 홍도야. 네. 울지 마라. 정훈아. 그런 썰렁한 조크를. 홍도야. 너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와라. 내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그림을 통해서 좀 알려고 한다. 해서 김홍도가 나가서 민속화를 그린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라 병조 명령에 따라서 그네 타는 여인, 빨래터, 머리 감는 여인 등 다 그려가지고 정조한테 보여준 겁니다. 김홍도와 정조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영조가 살았을 때 영조 때부터 이미 궁중화가였거든요. 김홍도가요. 그래서 영조가 자기 초상화 뭐 어진이라고 하죠. 영조의 초상화를 그릴 때 옆에 아직까지 손자였던 이산 정조가 글 본 거예요. 와 이 아저씨 그림 잘 그린다. 우리 할아버지는 똑같다. 나중에 내가 이 화가 나도 써야지.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하죠. 어진 얘기 나온 김에 조선 왕들은 다 어진 초상화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게 최근에 다 불타버린 건 아시죠?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유교 전쟁이 터지니까 조선 왕들의 초상화들을 다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일단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부주의로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철종 초상화 있잖아요. 어진. 만 반 정도 남아있어요. 철종의 얼굴 반 정도 남아있고 그것만 반이 남아있고 나머지 왕들은 팔 다리만 남아있고 싹 다 타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따로 보관해 있던 지금 조선 왕들 가운데서 그나마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왕은 태조 이성계 그리고 영조 끝 정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세종대왕 초상화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다 타버려요. 하여간 김홍도를 통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규장과 학자들을 통해가지고 이론 베이스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해야 되나? 본격적으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사면복권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경궁 바로 옆에 경모궁이라고 아버지 공식 왕립 사당을 만들어요. 지금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 안에 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당 못 만들어요. 역적인데 무슨 역적 사당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요. 딱 사도세자 사당을 창경궁 옆에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역적 아니다. 에요. 그리고 창경궁 안에 해경궁 홍씨 자기 엄마죠. 살도 살게 만들어드리죠. 그런 다음에 자경전이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가서 보세요. 직접이요. 자경전 지금은 터만 있고 건물은 없습니다. 일제가 밀어버려가지고 자경전 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창경궁 가시면 거기서 딱 올라가서 왼쪽을 보시면 바로 서울다학교 병원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경모궁이 보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어머니 해경궁 홍씨 보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기 남편 매일매일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게 봐라. 이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버지 3인 복권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뭐냐? 가슴 떨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바로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 설 설 설 설 입니다. 자 먼저 지금 아버지 시신이 버려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수은 묘라고 해서 지금 서울 시립대 그 근처였거든요. 버려진 아버지를 명당 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 그러니까 명당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죠. 조선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찾도록 하여라. 네 전하 찾아봤어. 어디냐 지금 딱 수원 화성터예요. 거기에 좋다. 거기가 조선 최고의 명당 자리란 말이지. 내 전하 당장 우리 아버님의 묘 사도세자의 묘를 그쪽으로 이장한다. 아니지. 나 왕의 아빠니까 천장한다. 왕이나 왕비의 묘나 능이죠. 묘를 이장할 때는 이장이라고 안 하고 천장한다고 하거든요. 수원 화성 좋다. 음 수원 옆에 보면 화성시 있잖아요. 그 화성시 그 화성시가 이 화성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 이름이 화성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카 하는 게 뭐냐면 화성시에는 수원 화성이 없고 수원에 화성이 있어요. 참 행정구역을 어떻게 또 그렇게 만드셨는지 참 브라보 수원 화성에 아버지 묘를 천장한 다음에 거기에 자신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